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암신약후보물질이 미국 현지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화여대 약학대학 김대기 교수팀이 개발해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한 항암신약후보물질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일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항암신약후보물질은 간암이나 유방암 등 고형암진행을 억제하는 화학물질로 기존 항암제 내성이나 전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 암치료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미래부는 글로벌 항암신약이 개발되면 앞으로 84조 원 규모의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